아우 야 여기 진짜 핫한 애들 많아 옷도 새끈하게 입고 핫하고 야 말레이시아 예쁜 애들 여기 다 모여있네 야 오늘 알았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가끔씩 올만한데 이거? 아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클럽 가는데 한잔 합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세린이가 요 앞에서 바텐더로 일했던 바가 요 앞에 있대 세린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인맥이 어마어마하네 클럽도 누가 이렇게 초대를 했나봐 아우 야 나는 한국에서도 누가 클럽으로 초대 안하는데 아하하 이제 그녀를 입고 해서 그녀넘가 나고 아 아 누나는 별거 같아요 아 드디어 친구들과 씨를 선택하고 애들보다 너도 оченьzyst지 에게 하는 딸벌 아들보다 동양이 많아요 그런지 그때 그 때 제게 앨범으로 오는 게 있는 최종이라서 그리고 저는 제가 또는 당신을 대학교에 어? 그니까, 방금 뭐 물어봤나요? 혹시 여기 클럽에서도 물관리라는 게 있잖아 물관리하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물관리하면 안 된대 예쁜 애들이 별로 없대 그 물관리하면 클럽 문 닫아야 된대 한국이 진짜 예쁜 사람들이 한국이 진짜 많은 거야 그리고 한국은 예뻐지기 위해서 막 별의별 노력을 다 하잖아 아우 한국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너 클럽 가면 뭐하고 놀아? 아우 아우 이장이 무얼지 말레이시아... 뭐 하래? 러시아역이 별로 없지 이건... 그게 불가능해 하하하 한국이 돈이 아니고요 한국이 뭐? 돈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세린이가 이상한 게 말레이시아에서는 술도 안 먹고 클럽 가도 조용히만 있고 안 가잖아요 근데 한국 가잖아요. 클럽 가서 술도 먹고 춤도 미친듯이 추고 그래요. 한 번 완전 추한 적 있대. 완전 꽈라된 적 있대. 그때 그렇게 취하고 나서 술을 그때부터 이제 잘 못 먹겠대. 보는 사람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거 있어요. 저도 해외 오잖아요. 미친듯이 놀아요. 아 보는 사람 없는 것도 크다. 자 여러분들 세린이가 오늘.. 어 뭐야. 아 뭐야 왜 또 벤이야. 아 잠깐만. 왜 또 벤이야. 세린이 여기랑도 파트너래. 천장 뭐냐고요? 갤럭시. 오 느낌 있는데? 우리 클럽으로 가는 벤 아니에요 여러분. 아 클럽 갈 때는 벤 타고 가줘야지. 404 오늘 드디어 구경합니다. 404가 가장 핫한 클럽 중에 한 개. 저번에 우리가 갔던 그 몽키아라에 있던 그 클럽이잖아. 아 거기도 뭐 우리 구경했는데 되게 신기했잖아요. 아 과연 진짜 MG들이 제일 핫한 클럽. 젊은 애들이 참 많은 그런 클럽은 어떤 느낌일지. 한 가봅시다. 한 김장 반 설렘 반이겠다. 아 클럽은 뭐 언제 가나. 근데 뭐 그냥 한 구경하는 거지. 아 말레이시아 클럽은 이렇구나. 404는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클럽이래. 중국에서 온 거에요. 말레이시아 클럽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누우는지 한번 보자. 아 오늘 클럽 갈 줄 알았으면 어제 라면 안 먹고 자는 건데. 아 얼굴이 오늘 확 부어있네. 수요일도 핫하냐고? 나도 그게 궁금해. 근데 보통 월화만 빼면 클럽은 다 핫해. 수요일이 보통 레이디스 나이 이렇고. 그다음에 목. 목은 목이 목대로 핫하고. 금은 완전히 핫하지. 월화 빼고 다 핫해. 그리고 진짜 클럽어들은 수 목 이럴 때 가. 주말에 안 가지. 주말에는 진짜. 어떤 사람이든 다 껴있잖아. 평일에 가야 선수들끼리 만나는 거야. 그래서 뭐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클럽 가서요. 춤은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신나게 추면 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가는 그런 동작. 그런 말고. 그리고 또 너무 폼 잡으면 꼴비기 싫어. 개똥 폼 잡느라. 잡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개똥 꼴비기 싫어 진짜. 그냥 신나 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게끔 춤추면 돼. 그게 제일 좋아 보이고.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고. 말레이시아 전통춤이요? 그런 전통춤은 클럽 가서는 추면 안 돼요. 세린이 춤 잘 추냐고요? 춤 잘 춰? 아니요. 춤.. 춤취? 아 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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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취. It's new word. 몸취. 춤취 괜찮다. 춤취. 아우. 아우. 아 여기가 클럽촌이야. 아하 여기 다 클럽이야. 아우. 야 여기 멋있는데? 아 여기가 클럽촌이네. 다 클럽이네. 아우. 드디어 여기 와 보네. 이게 다 클럽인가? 네. 클럽타운이에요. 여기 다 클럽이야. 아우. 꽤 큰데? 야 여기 금요일 난리 나겠는데 여기? 여기. 아 약간 이태원 느낌 나. 이태원 느낌. 아우. 느낌 있어. 스파크. 아 스파크. 여기가 제일 핫한 거 중에 한 개. 어 클럽어들 보여? 클럽어들 보여요? 클럽어들 보여요? 어 안녕하세요. 헬로sel Cumzu Yoong. 안녕하세요 나 twent 얁아 julo. 안녕하세요 나 여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조수 자 여러분들 404. 여기가 제일 핫한 클럽 중에 한 개. 온 말레이시아 제일 핫한 클럽 중 한 개입니다. 여기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예쁜이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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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빨라 아니오라 아 도장 찍었다 야 클럽 도장 겁나 오랜만에 찍는다 해봐 해봐 가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와이파이 돼 여기 비아이피 룸 아 비아이피 룸이야 카라오케 아 클럽에 비아이피 룸이 요렇게 있네 카라오케 이제 브라이피 룸이 아 여기 룸 좋다 아, room 얼마야? room 2 아, how much is this? this one.. I think 5000 5000.. 5000, for like per night? 오히려 네, 미니버스 5 around 1,000 plus USD 5,000 линггит? 1 to 2,000 USD 오 뭐야, 오오 오, 멋있는데 안녕? 아, 네 야, 댄서? 댄서 이날? 야, 댄서, 야 댄서 이날, 오 마이 갓 아..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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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다 여러분들 이게 룸이에요 룸에서 같이 마시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춤추고 싶으면 나가고 아..여기 클럽 대박이네 여기 우첸? 리우첸? 여긴 6천링기 180 아..디제이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디제이 하게끔 해도 되고 디제이를 단독으로 여기 불러도 된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놀려면 하룻밤에 몇백은 써야돼 여기가 이제 클럽이야? 야야 여러분들 이거지 아..디제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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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 우리 테이블 오우야 장난 아닌데? 현지시간 11시거든? 12시 넘으면 사랑 뻥 찬데 주말이 난리 난데 레이디스나잇이라가지고 남자들이 좀 이렇게 세끈하게 입고 있는 남자들이 좀 있는데 남자들이 약간 좀 쇼..쇼하는 남자들 좀 있는데 아 근데 아까 여자 댄서들도 봤으니까 이따가 다 볼 수 있을거야 그리고 아..느낌있네 김명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이거..어? 야 이거 구경하는거야 여기가 입구인데 요쪽에서 들어오면 딱 요렇게 돼있어 아.. 아.. 저쪽이 디제이 부스 여기도 쿠알라 404 클럽입니다 여러분들 와 오늘 싱글톤 12년산 먹자 오늘 맛있자 야 세린이가 어떻게 이런걸 다 어린지하지? 야 세린이 대박인데? 아 애가 인맥이 졸라 넓어 요새 사이거 넓? 사이거 멍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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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스 나잇 아.. 아하.. 아하.. 야 오늘 오늘 레이디스 나잇이라가지고 오늘은 남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밤이에요 오늘 레이디스 나잇이라가지고 오늘은 여자들이 준비 안되있고 남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여주자구요? 아 나도 밀리진 않지 야 이걸 다 따른다고? 야 이거 몇 시앗이야? 와.. 따랭 뭐예요? 술 게임하고 있는데 애 겁나 마시고 있어요 잘해 잘해 취했어 취했어 아이 아기 아이 아기 아기 뭐야 얜 아기 야 게임 절로 못하네 우유랑 밀크티도 팔아요 술 못 마셔도 놀러 올 수 있대 우측에 있는 청바지 아 여기 매니저인 거 같아 여기 들어오면서 그냥 이 사람 따라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뚫렸어 세린이 진 요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넓고 큰 건 아니야 클럽이 뭔가 이렇게 옹기종기하게 모여서 그냥 옆 사람들이랑 다 같이 노는 이런 느낌 아 요 분위기 괜찮아요 야 404 이거 괜찮은데? 아 여자들이 좀 더 많으면 좋을텐데 야 주위에 세린이 빼고 다 남자야 이건 좀 짜증난다 야 사람들 들어온다 야 지금 저기 단체로 들어오는데 남자 2명이 여자 한 7명 들어왔어 좋아 야 비율 좋아지고 있어 야 드레스를 입고 오는데 야 뭐 무슨 뭐 야 신상식 왔어? 눈앞에는 지금 내 곁에는 남자밖에 없어 야 자 여러분들 템포 올리고 야 자 여러분들 템포 올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테이블은 테이블은 2500링 75만원 75만원에 술 포함 와 이거 이렇게 먹는거야? 얼음타워에서 넣어서 먹는거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중국 댁길라래 맛 한번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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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맛있다 약간 예거 맛나 예거 예거 맛이 나는데 하얘 어 괜찮은데? 안독하냐고 그렇게 안독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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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드디어 나왔다 야 기다렸던 뉴페이스 와 안녕하세요 워 에이아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미녀입니다 What's your name? 유키 어? 유키 이름이 유키네 아 너무 예쁘네 아 아 아 아 유키 유키 아 아 아 친구래 친구 야 저 남자애는 뭔데 이 클럽을 휘젓고 다니고 여기 여자애들 다 부르고 그러냐 희한한애네 야 이러면서 한돌암씩 야 야 좋아 야 여자들 겁나 많이 들어와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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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면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MC 올라왔어 MC 올라왔어 MC 올라왔어 MC 올라왔어 MC MC 야 MC랑 진짜 가까이 있다 MC랑 가까이 쓰면서 그냥 술 먹는거야 한국 애들 아직 못 본거 같아 맞아 야 얘네 둘이 여기서 제일 예뻐 어 아니다 딴 테이블에 예쁜 애들 좀 더 있다 야 여자애들 진짜 예뻐 아 남자들은 뭐 그냥 그래 내가 제일 잘생겼어 진정 즐길 수 없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서로의 숙제 서로 평화되지 않은 것이 숙제 서로 원치에서 살아보는 수월레 다같이 비글비글 감감 수월레 감감 수월레 야 말레이시아의 예쁜 애들 여기 다 있었네 야 길거리에는 없어 야 샴페인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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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페인걸 느낌있어 야 여기 여자들 왜 자꾸 오냐 야 이 테이블 좋은 테이블이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이 테이블 75만원이라고 했잖아 75만원에 술 3병 나와 나쁘지 않아 그 이름이 뭐예요? 저의 이름? 트리샤 어? 트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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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귀엽다 귀여워 카화이 카화이 아 땡큐 아리깐토 안녕 야 잠깐만 야 야 애들 뭐냐 어 예쁜 애들 계속 오는데 야 한국의 어정점 핫클럽보다 여기가 물 좋아 야 확실히 오늘 레이디스나잇이다 야 구경좀 하자 구경좀 하자 구경좀 하자 물 구경좀 하자 야 여러분들 야 여기 뭐 예쁜 애들 많다 여기가 댄스프로어야 이쪽이 댄스프로 야 샴페인걸즈 왔다 샴페인걸즈 샴페인걸즈 살아있네 . opposite 호 leuk Luigi Rogue 오 범럭 어 ятно perto 오오오오 야 좋아! 거친 Geo 야 야 건 없을 걸 지껍 우울한 빛이 내 음료를 지껍 남은 풍부한 5 6 3 3 3 4 4 4 4 5 6 5 9 6 5 10 야 더이상의 클럽 방송은 없다 와 오늘 대박이다 야 여자애들 남자 베끼기 시작하는데 야 여자애들 남자 베끼기 시작한다 에너지가 슬슬 슬슬 나갈까? 나가서 길거리에서 한잔 할까? 좀 조용한데 길거리 바 많잖아 와 오늘 진짜 불태웠다 하얗게 불태웠다 와 이렇게 태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태웠다 404 인정 야 뭐 어디 조용히 한잔 할 데 없나? 귀가 멍멍해 야 사람들 새벽에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네 야 말레이시아 놀 거 많은데? 야 배고프면 와서 마라탕 한그릇 먹으라고 마라탕 꼬치집까지 완벽한데 아우 야 여기 진짜 핫한 애들 많아 옷도 세끈하게 입고 핫하고 야 말레이시아 예쁜 애들 여기 다 모여있네 야 오늘 알았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가끔씩 올만한데 이거? 아 여기만 있으면 모든 방송 다 돼 야 여기서 인터뷰하고 클럽 가고 같이 술 마시고 여기서 다 돼 여기서 어 여기 이 거리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 야 클럽 방송은 404야 이제 정리 끝이야 더 이상은 없다 애들이 진짜 오늘 수요일이잖아 오늘 아까 애들 보니까 애들이 클럽 내공이 하루 이틀 오는 애들이 아냐 진짜 딱 봐도 죽순이 죽돌이들이고 어떻게 노는지 잘 알고 술도 절대 무식하게 안 먹어 적당하게 페이스 조절하면서 술 먹는 게 보여 나만 씨발 거기 아 애들 다 선수야 애들이 어린데 클럽어들이 야다 200%다 스무 살인데 벌써 그런 내공을 저런 애들 만나면 이제 되는 거야 아 이제 인생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어 인생 롤러코스터 타는 거야 와일드한 삶을 원한다 아 그럼 맞나 세린이는 아까 우리가 올 때 같이 벤을 타고 왔잖아 그 벤 회사랑 또 제휴가 되어 있대 세린이가 어디 갈 때든 그 벤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야 아 씨 뭐 어쩌 그럼 아마 갈 때도 그거 벤 타고 갔을걸요 아 세린이가 말레이시아에서 발이 아주 넓어 애가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세린이는 솔직히 아까 벤 탈 때 긴장됐죠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저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어디 행사 달 때 다 벤 보내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행사 가서 뭐 몇십 명 몇백 명 앞에서 서던 사람이에요 아 벤 탄다고 뭘 긴장합니까 클럽이요 아 지금이야 제가 방송 있을 때만 클럽 가지 옛날에 아유 클럽의 공략을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저도 클럽을 휩쓸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은퇴했지 클럽은 만만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방송 키고 클럽에서 노는 거랑 방송 없이 클럽에서 노는 거랑은 천지차입니다 방송 없이 클럽에서 놀잖아요 여러분들 나만 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에요 Whoops 공지선 공지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